고철아, 빨리 와, 빨리 와.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우유 갖고 왔어요. 일단 야채, 야채. 오늘 본격적인 먹방하나요? 아, 오늘 진짜 오늘이야말로 단백질 파티다. 와우, 예. 와우, 예. 와우, 대단하시겠다, 이거. 표현도 하나요? 형이 저한테 소금이 처음 보존하셨나요? 어? 왜는데? 나 완전 처음에 숙소 들어와서. 아, 처음 들어 둘이 봐. 네. 맞다, 금발. 아, 맞아. 완전 추워. 근데 그때 고기 진짜 맛있었어. 그때보다 과연 실력이 늘었을까요? 난다. 단백질 우유야. 우철이 너는 맨날 우유 너무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저 중학생 때 우유 하루에 4개씩 먹었어요. 최애 우유. 최애 우유. 최애 우유. 맛있는 우유. 맛있는 우유? 왜? 형은요? 나는... 서원 우유. 컵도 샀잖아. 맞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달콤 안 돼. 진짜 맛있겠다. 땡 맛있었는데? 나중에 진건이랑 먹을 때 뿌려놓을 줄 알겠다.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좋아? 아니야. 내가 구워줄게요. 내가 구워줄게요. 내가 구워줄게요. 괜찮아. 먹어. 아니야. 형이 진짜. 아니야. 우철이 먹는 것만 가장 행복해. 전 형이 먹는 게 나의 행복이야. 아니야. 제가 행복해 하는 거 행복하니까. 귀여워, 진짜.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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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대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예. 파리 사이. 너무 맛있어. 오. 예. 오케이. Let's get it. 김건이 형이 구워서 그런 거 더 맛있네. 진짜 넣어주니까 더 맛있어. 그래?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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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번 먹을 수 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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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할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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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좀 엄청 잘라주세요. 어어 미꽘. ело 좀 해봐. 헉 잘 SQL. 됐다. 후회 라는 말lusive deles. 찍 잘 먹지 않나 봐 형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맛있다 와 민희가 고기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민희가 보면 진짜 부러워하겠다 민희 형 진짜 예전에 고기만 맨날 먹는 적 있잖아 응 그렇죠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근육이 붙는 느낌이야 고기 두배 고기 두배 내가 진짜 오늘 저리 싸는 싸주고 싶었어 아까 제가 안 싸줬으니까 제가 이제 형한테 싸 이건 내가 싼 거니까 한입 먹어줘야 돼 그럼 너도 한입 싸줄게 이번에는 내가 너 아니 내가 해줄게 왜? 아니야 내가 해줄래 내가 해줄래 아 이번에는 내가 너 주고 싶은 거 아니 아까 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한 번만 그럼 같이 놔둬서 싸고 먹자 같이 좋아 짠 밥 떨어졌냐 ㅋㅋㅋㅋㅋ 형 어? 몇 시에요? 다 됐나? 늦었어 뭘 빨리 언제 가해 몇 시야? 지금 1시 반 넘었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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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싸가야 되나? 멤버들 좀 있자 멤버들은 이거 싸가야겠다 아 이따 소중히 먹으면 되지 그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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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 parole 저는 1시 반응て 날씨가